된장 푼 멸치 육수가 빨빨빨빨빨 끓어오르면 면발이 뭉치지 않게 잘 풀어주는 것이 관건이요. 시원함 더할 대파도 넣어주고. 생강입니까? 마늘. 마늘? 하나 넣어요. 익었어 익었어. 면발을 휘휘 저어 건져내면 산골에 칼바람도 있게 한다는 정선식 칼국수. 가수길이었다. 진짜 잘 산다. 가자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. 빨리 문 열어. 어머니 빨가신다. 고맙습니다. 간장을 넣어줄게요. 네 번째 찾은 겨울바다의 맛. 정선의 고등어 한상. 얘는 먹을 때 간장을 넣고 얘하고 또 이게 정선만의 가시예요 이게. 이 가시 다른 데는 없어. 그래서 이걸 하고 같이 먹어야 맛있어. 김치보다도 얘하고 먹는 게 맛있는 거예요. 음식은 다 궁합이 있더라고요. 서로 고맙이 있는 것 같아. 그렇죠. 음. 이거 정선하다. 얘는 젓갈로 먹는다기보다 숟가락으로 먹는 게 맞는 거예요. 얘는 숟가락으로 먹는 게 맞는 거예요. 이거 갓김치입니다 갓. 이거를 잘 안 보시니까 숟가락으로 그냥. 네. 숟가락으로 먹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. 그치? 네. 바로 그냥 이렇게. 음. 음. 네. 이거 가시랑 얘를 너무 잘 맞는다. 살았죠. 네. 그리고 이게 부드러운데 가시 씹히면서 아삭아삭한 게 이게 식감 자체가. 결이 살아있는. 사람도 궁합이 맞듯이 상대 보안을 다 해주네. 네. 네. 국수에서 부족한 거를 가시해주고. 가시 짭조롬한데 이거 넣으니까. 이제 본격적으로 아리아리 정선의 이제 바다의 맛. 네. 고등어를 저희들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밥이랑? 밥이랑? 발에 딱 얹어가지고. 네. 요 위에다가. 응. 이거 봐주실 거예요. 정선의 바다의 맛. 정선의 바다의 맛. 정선에는 바다가 없는데. 아까 안 짜다 그랬는데. 아니 향에도. 이게 살 가까이 냄새 맡아 보니까 짠 데가 납니다. 고등어. 고등어 짠. 예. 고등어 짠. 양념이 작대했다는 거죠. 그리고 기본 베이트가 또 된장이 들어가가지고 네. 비린끈을 다 비린내는 완전 그냥 원천 봉쇄를 했어요. 네. 전혀 아직 비린내 없네. 근데 이 맛도 아시겠지만 이거 콘도레가 양념하고 고등어 기름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게 너무 맛있습니다. 이걸 그냥 밥에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네. 맛있어요. 이것만 먹으면 또 심심하니까 여기에 고등어 살을 또 발라가지고 돼지감자 다 얹어가지고 돼지감자를 올리라고예? 아 이거 이거 이 친구? 또 감자하고 또 다른 맛이지. 맞아요. 감자 되면 좀 더 달아. 음. 아 고등어. 고등어를 호박이나 이제 여름에는 배호박 겨울에는 늙은 호박 가지고 국물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끓여요. 이렇게. 이렇게. 와. 야 호박 이렇게까지 시원하면. 호박이 또 시원해요. 다 하고 말하면은. 음. 아 이 국물이 너무 좋습니다. 이거. 괜찮죠? 예. 요새 어머니 유행하는 게 설거지 먹방이잖아요. 설거지 한 잔처럼 다 먹어야 됩니다. 네. 청소를 따라. 네. 콧가루만 넣어서 해 먹으면 돼. 집에 또. 괜찮고 끓이면 또 너무 맛있어. 고맙습니다. 후후. 우후. 후후. 네. 먹고 먹으면 자꾸 제자리, 먹고 먹으면 자꾸 제자리 그래서 줄지도 않고 그죠? 계속 끓잖아 이게. 계속 불어. 하하하하하. 끓으래요. 국물은 점점 없어지고. 네. 불어 터지고. 불어 터진다 그래요. 이 육말로는. 준비하면서 배가 아까 너무 고팠어요. 우리 국수하고 싸우고 불할때. 냄새에 막 더 힘들어. 배 한 번 만져볼까요? 감독이 배예요? 배가 다 들어가고 없네요. 그러니까요. 배가 없습니다. 할머니가 만져도 될까요? 하하하하하! 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